전남 광양시와 포스코가 교육과 경제 회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보육환경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 책임을 갖고 지역발전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실현을 목표로 정기 후원 3만 계좌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난 21일 광양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와 7개 그룹사, 49개 협력사가 동참해 정기 후원 1만 1천 계좌 모금증서를 전달해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정기 후원이 3만 계좌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후원금을 직접 전달한 김학동 포스코 철강 부문장은 광양시가 교육뿐만 아니라 청년과 여성, 노인복지 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시로 명성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후원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